네, NCR을 여러분 푸는 방법입니다. NCR 도대체 이해는 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네? 그 방법이 여러분, 저 녀석이에요. 일단은 위에는요, NPR을 하고요, 밑에 얼팩으로 나눠버립니다. 뭔 소리냐면, 이건 N개에서 얼개를 선택해서 여러분, 뭐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근데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자리가 다를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반장, 무반장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대표, 대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일 때는, 똑같은 자리일 때는, 그 경우의 수만큼이 뭐되냐면, 같은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식은, NCR은 내가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요, N 곱하기로 시작을 해서, N마일 시작해서, N 빼기 얼 더하기 1까지 가겠죠? 그 밑에를 얼 곱하기, 얼마일 곱하기 해서, 1까지 가는 형태로 조금 더 풀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